어디서든 잘 보고 싶으니까 함께 즐기고 싶으니까 가끔은 손 하나 깎다 가기 싫으니까 복잡한 건 싫으니까 어두워도 인생샷은 남겨야 하니까 모두 닮고 싶으니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LG G7 Thank you 많은 많은 액정도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액정도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